국볶음 미술품 도난 사건의 강력한 용의자 증거도 흔적도 남기지 않은 전설의 대도 배는 안고파? 가면 어차피 콩밥 많이 먹을텐데 뭐 전설의 대도 그녀는 나의 첫사랑입니다 잡을 수 있을까 나를? 경찰대학 수석 졸업 범죄심리분석의 달인 모델급 외모에 냉철하고 완벽한 프로파일러 왜? 프로파일러인 그는 나의 첫사랑입니다 도망갈 수 있을까 니가? 도망갈 수 있을까?